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자바라의 코인 자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 에어드랍을 위한 줌 에어드랍 코인인 카타나 엑스베이비 플로키 등 무료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에어드랍을 위한 줌 지갑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가 모바일에 줌 지갑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라인을 추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련된 영상은 설명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나 코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포는 2월 4일 할 예정이고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라인도 추가해야 되지만 구글 폼을 작성해야 됩니다. 구글 폼에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xrp 어드레스, 줌 지갑에 있는 xrp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트위터 핸들, 이용자 이름이죠. 골뱅이로 시작하는 트위터 계정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요. 디스코드 핸들이나 텔레그램 핸들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한사항이 있다면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할 일이 트러스트 라인을 추가해야 되겠죠. 이 트러스트 라인은 설명란에 기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하고 디스코드, 텔레그램 주소도 설명란에 기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 양식도 링크를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나의 웹사이트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메인 트윗을 보니까 이 로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도를 NFT화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NFT는 2500개로 구성이 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디스코드하고 텔레그램 사이트를 밝혀뒀는데요. 이 디스코드하고 텔레그램에 들어가시면 백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트위터 했었는데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백서를 완성하고 디스코드와 텔레그램에서 로드맵 그래픽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웹사이트는 공개 광고 이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퍼블릭 에어드랍 전에 웹사이트를 오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를 보니까 멤버가 약 7천 명 정도 하고요. 입장을 해서 공지사항에 보면 백서가 있습니다. 백서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텔레그램도 입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카타나는 역시 XRPL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 기반의 NFT 프로젝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2500개의 카타나 NFT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들은 나중에 X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는데 그 위에서 트레이딩 카드 게임으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얼로케이션 부분을 보면 20%가 리스팅하는 데 비용으로 지불이 될 거고요. 10%가 에어드랍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가 파운더들한테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20%는 이벤트라든지 리워드로 사용이 된답니다. 40%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하시고요. 줌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트위터에 팔로우 하신 다음에 트위터 계정명을 입력하시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신 후에 그 계정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줌 에어드랍 코인 두 번째가 엑스베이비 플로키입니다. 이 엑스베이비 플로키는 민코인 프로젝트이고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엑스베이비플로키.com 인데요. 엑스베이비 플로키 웹사이트인데요. 역시 민코인답게 아주 심플하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캐릭터가 강아지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소개한 근로는 커뮤니티를 위해 구축된 100%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00% 투명하다고 하고요. 코인이 확정 발행돼서 더 이상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고요. 엑스베이비 플로키를 더 많이 소각이 되면 토큰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3개의 예정된 에어드랍이 일정이 있으면 각 지갑의 보유량에 따라서 이미 시간에 홀더 지갑에 랜덤 에어드랍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로드맵을 살펴보자면 토큰은 이미 발행이 돼 있고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으며 트위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도 진행하고 유동성도 락을 걸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토큰을 소각할 거고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고요. NFT를 런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주 경품을 줄 거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할 거고 PTE 게임 앱을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은 1조개고요. 프리세일을 40% 진행을 할 거고요. 팀의 10%, 마케팅의 10%, 유동성의 30%, 에어드랍의 10%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Xbaby Plocky 트러스트 라인이고요. 이 트러스트 라인은 설명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줌 에어드랍 코인인 에디션즈입니다. 이 에디션즈 NFT 에어드랍 소식은 제가 트러스트 라인 추가하는 방법에서 이 에디션즈 에어드랍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소개는 해드렸는데 혹시 놓치신 분이 있을까봐 이 에디션즈 NFT 에어드랍을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션즈 코인은 책하고 관련이 높은데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발행인 및 수직가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이면서 디지털 출판 스튜디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에디션즈.어스 입니다. 이 에디션즈는 피지털 퍼블리싱을 표방하고 있으며 에디션은 전문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해 선별된 마켓플레이스이자 디지털 퍼블리싱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출판된 그림책, 도감, 모든 책을 기반으로 한 NFT 마켓플레이스가 되겠다고 하고요. 최초의 피지털 퍼블리싱 스튜디오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로얄티 지불에 지속 가능성을 도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디션즈는 작년 2021년 11월 28일 날 10억개를 이미 토큰을 발행을 했고요. 첫 번째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은 올해 2월 21일 날 스냅샷을 찍을 예정이고요. 실제 에어드랍 배포는 2월 28일 날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어드랍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디션즈 트러스트라인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라인 인데요. 이 트러스트라인 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슈어가 있고요. 여기 M%로 구분을 해서 Currency 가 있고요. 리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줌 지갑이 설치가 됐고 이 트러스트라인을 링크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승인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읽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나는 모바일이 아니라 PC에서 XRP 툴킷을 이용해서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트러스트라인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줌 지갑이 실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줌 지갑이 설치가 먼저 돼 있다면 이 트러스트라인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줌 지갑이 실행이 돼서 승인 화면에 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트러스트라인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 에어드랍 코인인 카타나 엑스베이비 플로키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잡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